일상 삶을 꾸려가든 아니면 지도자가 되든 간에 일어난 사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때 정확한 진단이 나오고 그 진단에 따라서 해법도 제대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일어난 사실이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실을 왜곡하거나 또 거짓말을 하거나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그것을 위조 내지 변조하게 되면 해법도 엉망진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과 여부를 떠나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것 자체가 올바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판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실들은 일어난 사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가운데 유수의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부러움을 받는 그런 직책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일어난 사실을 갖고 토론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정말 대한민국은 지금 반사실과 반가학 때문에 엄청난 홍력을 치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홍력과 대가를 크게 지불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을 직시하자 이야기. 그리고 사실을 직시해야 제대로 된 해법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점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방송으로 연결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첫 번째 주제는 참 생각보다 인생이 긴데 어쩌면 이렇게 젊은 분들인데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짧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봄 소풍 온 것처럼 짧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노후라는 점을 이렇게 함께 염두에 두게 되면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반듯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그런 사실은 바로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기를 들어가지고 상당히 아주 거칠게 되었던 임은정 검사 그리고 또 성남지청장을 지냈던 소위 검찰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하면서 반윤 성향으로 분류됐던 박은정 여러분 이름 익숙하시죠?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법연수원 29기고 나이가 50세에 불과합니다. 50세에 불과한데 이렇게 그냥 한쪽에 완전히 줄을 선 거죠. 법무부에 이제 사표를 제출했는데 그 사표가 수리될지 여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남편이 이종구 대구 고검차장검사와 함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친정권, 친문검사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고 특히 이재명 씨가 관련돼 있던 바로 성남FC 후원금 유용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방해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은 바로 박은정 검사죠. 이런 거 보면 이제 베팅을 한 거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으면 이제 요직을 꽤 찰 수 있었겠죠. 어차피 사는 것이 일종의 베팅 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지만 이렇게 젊은 날에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렇게 이재명 후보와 함께 베팅하는 것은 크게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선호사항이지만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성남FC 후원금 사건에 수사 자체를 방해하거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소위 지청장 자격으로 그렇게 외압을 행사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증권 남용이라든지 직무유기화 같은 그런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성남FC 후원금 의혹사건 처리 방향을 둘러싸고 수사팀과 갈등을 겪었고 바로 밑에 48살 되는 소위 차장검사가 수사방에 항의해서 사표를 던졌죠. 박하영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수사팀은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두고 후원금 용처 등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도록 주장했지만 박은정 선남지청장은 이 결정을 미루면서 사실상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죠. 그런데 아마 이제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성남FC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금 이렇게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사표가 수리되기가 힘들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젊지 않습니까? 아직 50이면. 50이면 이렇게 젊은데 이렇게 불의하고 타협을 한 거 아닙니까? 불법하고 타협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낙마하면서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죠. 지금 이제 부정선거가 없다고 한참 이렇게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해운대구 출신의 누굽니까? 그 양반. 하태경 씨. 하태경 씨도 올해 52이잖아요. 그 다음 지금 까불까불 돌아다니는 그 이준석 씨. 올해 38인가 7 정도밖에 안 되죠. 살아갈 날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남아있기 때문에 불법이라든지 부정하고 손을 잡거나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세상 일이라는 것이 돌고 돌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당선될지 본인들은 전혀 예상을 못했겠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정권이 이렇게 돼가지고 박은정 씨에 대해서도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줄을 잘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보다도 세상 반듯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한 방에 훅 하고 바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이 기업 후원금 사건은 성남FC 축구구단이죠. 이제 어떤 기업의 아쉬운 점을 들어주는 대가로서 두산건설에 42억 농협 36억. 참 큰 액수죠. 일종의 리베이터 성격처럼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당 차병은 33억. 160억 정도의 후원금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원금의 용처가 불매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명확하게 되면 성남FC가 성남시의회 등에서 소위 성가급을 누구에게 지불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건데 이게 계속해서 이제 구린대가 있기 때문에 밝히지 않는 상태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이죠. 이 사건과 관련해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상사니까 바로 그 밑에 차장검사가 바로 미칠 겁니다.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수차례 건의했지만 이것을 이제 본인의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더 이상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한 거죠. 이 건과 관련해가지고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표를 던졌지 않습니까? 이 사표를 아마 던진 시점이 올해 2월 정도네요. 2월 던지고 아마 박하영 차장검사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일지를 착실하게 적었는 모양입니다. 일지를 적었기 때문에 그 일지가 밝혀지게 되면 본인도 이제 소위 성남FC 수사 무마 사건하고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게 되면 일지를 본인이 공개하겠다 이렇게 이미 밝힌 바가 있는 것이죠. 2월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거의 당선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였으니까 선거를 만지는데 이길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런 사건을 두고 참 반듯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보면 그렇게 뭐 상큼한 인상이나 이미지를 우리한테 못 주죠. 선택적 수사에 익숙하고 선택적 정의에 익숙한 거죠. 본인들이 수사하면 불법이 되는 거지만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뻔히 알면서도 수사를 안 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튼 이 박은정 성남지청장 사건을 보면서 참 나이도 젊은데 사람들이 뭘 그렇게 그냥 그렇게 불법하고 악과 타협해가지고 자신의 그런 경력이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오명이지 않습니까? 오명. 그런 부분을 만들어가냐. 꼭 이 사건뿐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거 부정 문제도 지금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엄청난 정거물들이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토론하자고 하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치관이 참 많이 전도가 돼가지고 불법이나 불이나 부정에 대해서도 분노를 느끼거나 항의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가 일상화됐기 때문에 당연시 하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미뤄보게 되면 이렇게 악과 타협해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잘 살 수 있겠냐 이야기죠. 민주당이 20년 장기 집권 50년 장기 집권을 외쳤지만 5년 만에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하늘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여러분 한 번 정도 오늘 거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